뭐하려고? 제주에서만 파는 컵라면이 인터넷에 풀렸고 빨리 얼른 갖고 왔지 좀 한 번에만 하면 안 되냐? 응? 난 한 번에 뭐 할 건지 딱 얘기를 하는데 됐고! 오늘 뭐냐고! 제주 뿔소라면! 뿔소? 소고기 라면이야? 응? 눈가리가 해당겨? 뿔소 라면 아니고 뿔소라 컵라면인지 너 왜 그래? 뭐! 뿔소라는 뭐야? 할만 없으니끼 딛고는 제주에서 나는 뿔다린 소라지 얼마 주고 샀어? 1개씩은 없더라고 니게 해가지고 11900원이끼 예당 2975원이요? 더럽게 비싸네 뿔소라 얼마나 들었는데? 음... 꽤 들었는데 스프 중에서 제주산으로다가 8.2% 들었디야 그 가격이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어떻게 먹어? 니? 이건 진짜로다가 별거 없지 스프 넣고 물 먹고 4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된디야 너 어쩐 일로 드립을 참았냐? 무사맛이? 뭔 훗소리야? 무산이건 존나리만 한 수강! 듣고! 제주 사투리 따라하지 말고 먹기나 해 20년 전에 배운 건데 맛은 어때? 이 꼬드랜 소라가 들어있는 텁텁한 새우탕면 맛이요 뿔소라 들어간 게 느껴져? 뿔소라는지 모르고 니 뭐 들어있긴 해다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맛은 있는데 3,000원 주고 요번한 새우탕 뭐가 여겼냐?